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대 한번 가주세요. 한 번 더 한번 가주세요. 가방은 손잡고 가주세요. 다음 대부터 시작할게요. 다음 대부터 가주세요. 왼쪽 한 번 가주세요. 다음 대부터 한 번 가주세요. 오른쪽이요. 오른쪽까지요. 원영 씨 멀리도 한 번 가주세요. 원영 씨 멀리. 원영 씨 저같이 한 번 해주세요. 정면 리프 한 번 해주세요. 고기. 원영 씨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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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요. 원영 씨. 원영 씨 여기 위쪽도 한 번 가주세요. 고기. 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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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